사무엘 하 5장 12절 말씀 사무엘 하 5장 12절 말씀 다윗이 여왁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리더십의 목적과 동기 혹은 지도력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혹은 젊은 사람들 보면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지도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왜 그런 지도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되게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지?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걸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스피릿, 두 가지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세상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영의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충동질합니까? 세상의 영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유명해져라 인정받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라 더 권세의 자리 그래서 너는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줘라 증명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충동질을 합니다 길거리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그 사람들의 직장이나 차나 집이나 옷 입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남다르구나 혹은 그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 지도자의 자리 그런 영향력의 자리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해라 너를 비워라 너 자신을 종으로 들여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너 자신을 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충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정말 날 버리고 날 헌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심지어 날 비워서 정말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종처럼 비워서 정말 헌신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대성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입신양병 알지? 유명해지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계십니까? 아들아 너 겸손해야 된다 너 헌신해야 된다 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처럼 삼겨야 된다 너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너 자신을 내어주어야 된다 너 자신을 희생해라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육신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합니까? 세상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인정받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혹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집이나 차냐 위치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신분 속에서 그 높은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체성과 신분은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더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왕의 자리에 두셨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왁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사보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올리시고 세우신 것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것과 두 번째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두셨는지 또한 왜 이 이스라엘이 이리도 축복하시는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을 때 그 답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서 나를 부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위치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두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것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렇게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위치 가운데에서 그가 그 중심으로 붙잡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왕이 자리 가운데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맨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맨데이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와야 합니까 왜 그 자리에 지켜야 있어야 합니까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은 바로 섬김의 모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바로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조차 더 양력 있는 자리, 더 높은 자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어설픈 세상의 영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백성들을 섬기고 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도자의 자리에서 양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지도력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이고 그것이 오늘날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면 또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그런 청년들을 섬기고 특별히 제가 했던 그런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1년 단위로 청년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그런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훈련 받고 떠나갈 때마다 그때 제가 깊이 마음가운데 하나님 앞에 느끼고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나에게 1년 동안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뭔가 어떤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또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년의 시간을 이와 함께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 소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그냥 내게 내가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은 나로하여금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라고 또 무언가 가르칠 것이 무언가 배울 것이 있고 무언가 이끌어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두셨고 그 사람의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사랑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또한 라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라삐인데요 그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다 인생에서 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들을 이긴 순간보다 그들의 삶에 당신이 기쁨을 준 순간을 회상하면서 더 큰 만족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고 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섬김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나를 섬기라가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력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또 다윗이 깨달은 그 리더십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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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